아쇼카가 어느 만큼 잔인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자기 손으로 직접 사람들의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렇게 고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왕 아쇼카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쇼카왕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불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쇼카왕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찬다 아쇼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르마 아쇼카라고 합니다. 이 찬다 아쇼카는 찬다라는 뜻이 크루얼 잔인한 그리고 멀시레스 자비심이 없는 이런 뜻이 바로 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BC 2세기경에 살았던 마오리아 왕조의 왕이죠. 마다거국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나중에 인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하게 되는데 거기에 왕이었던 아쇼카왕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불법을 전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아쇼카왕 보다는 우선 찬다 아쇼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다라는 뜻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루얼 잔인한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멀시레스 자비심이 없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다의 본래 의미는 이 카스트 제도를 나타냅니다. 카스트 제도인데 아주 천한 비천한 이런 뜻이고 이것이 카스트 제도에 있어서 사승제 계급의 그러한 뜻이 아니고 그의 행동 자체가 아주 천한 로우 카스트가 한다는 그러한 뜻이 바로 찬다 쇼카 그래서 찬다 아쇼카라고도 하기도 하고 찬다 쇼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은 마가다국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마오리아 왕조를 세우죠. 마오리아 왕조를 세운 찬드라굽타라는 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빈두사라왕이었습니다. 빈두사라왕 그리고 마오리아 왕조는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당시에는 마가다국이었습니다. 왕사성이 있죠. 그리고 왕사성 옆에 내라난자 강도에 있는 바로 그곳이 마가다국이었는데 이 마가다국이 바로 마오리아 왕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잠깐 보시면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 이렇게 마오리아 왕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그리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많은 땅들이 마오리아 왕조에 속해집니다. 단 인도 끝부분에 있는 파밀족들이 사는 그 부분만 이렇게 지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스리랑카도 지배를 못했죠. 이렇게 거대 제국을 세운 마오리아 왕조의 바로 손자, 그러니까 찬드라굽타의 손자가 바로 아시오카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왜 아시오카 왕이 불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어렸을 때, 그리고 잔인하고 그리고 자비심이 없이 그렇게 컸는가 하면 거기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왕의 본처가 아니고 바로 후궁이었습니다. 후궁도 일반적인 후궁이 아니라 대장금 보시면 이렇게 왜 음식을 하던 국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녀가 어떡하다가 이제 그 아시오카 왕의 아버지에게 눈에 띄어서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아시오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은 멸시와 무시를 형과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이렇게 친척들에게조차도 많은 무시와 멸시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오카가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자비심이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루다라라는 이 후궁이 어머니가 바로 음식을, 궁에서 음식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빈두사라 왕이 덕치시라국이라는 그 넓은 땅에 덕치시라국이라는 작은 왕이 반란을 일으키자 거기에서 전쟁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 아시오카가 자기 형을 죽입니다. 형을 죽이는데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죽입니다. 이제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자기 형이랑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강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수영을 해서 누가 빨리 가느냐, 누가 빨리 돌아오느냐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데 형은 정말 순진하게 그 넓은 강을 정말 헤엄을 치다가 갑니다. 헤엄을 쳐서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아시오카 왕은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렇게 해서 자기 형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총 빈두사라 왕의 자식 99명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잔인하죠. 그리고 본처, 빈두사라 왕의 본처부터 해서 많은 후궁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어머니만 빼고 그리고 그의 신하들,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괄시했던 그러한 신하들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을 죽여버립니다. 단 거기에서 살려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를 무시했던 후궁의 자식들이라도 나이가 어리거나 여자들은 살려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오카 왕이 적의가 되자마자 거의 마두리아 왕국의 성 내에서는 완전히 생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아시오카 왕은 성품이 얼마나 잔인한지 따로 보문실을 따로 만듭니다. 따로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법도 만드느냐. 재판을 받지 않고도 사람을 죽여도 좋다라는 이러한 법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김정은이랑 비슷하겠죠. 자기 마음에 들면 살려두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척들조차도 이렇게 죽여버리고 자기 친형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품 비슷한 사람이 바로 찬다 아시오카입니다. 찬다 아시오카. 그러니까 불법에 기여하기 이전에 바로 아시오카가 그러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오카가 어느 만큼 잔인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책에 나오는데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직접 사람들의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렇게 고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시오카 왕은 보드가야에 있는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보드위 나무 있죠. 보리수나무. 그 보리수나무를 직접 베어버립니다. 직접 베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끔 거기다가 줄기 자른 그 부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나무가 말라 죽도록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시오카 왕이 직접 그렇게 했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아시오카 왕의 부인이 불법을 싫어해서 그렇게 부처님의 보리수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또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보리수나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보드가야에 가면 보리수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보리수가 어떻게 3000년이나 됐는데 보리수가 이렇게 작으냐 부처님은 3000년 전의 뿐이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보리수나무가 작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벌써 이 아시오카 왕이 보리수나무를 한번 잘라버렸죠. 그리고 못 자라게 한번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슬림들이 또 인도를 지비를 하는 그 시기가 있었죠. 그때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서 있는 나무를 또다시 베어버립니다. 보리수나무를. 그래서 그 보리수나무를 또 베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또다시 자라지 못하도록끔 말라 죽도록끔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이러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보리수나무가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자라나는 게 지금 현재의 보리수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여행 가시면 보리수나무가 왜 이렇게 3000년이나 되는데 이렇게 작을까 의심하지 마시고 우선 첫 번째로 아시오카 왕이 이렇게 보리수나무를 직접 베었다. 그리고 나중에 무굴제국이라 그러죠. 무슬림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부처님의 그 보리수나무를 또 베어버립니다. 겨우 좀 이렇게 살아서 좀 이렇게 좀 자랄만 하면 조금 크나 나누면 이제 베어버리고 또 조금 또 이렇게 자라서 조금 크나 나누면 베어버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계속 되풀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리수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오카 왕이 적이 8년 때입니다. 아시오카 왕이 적이 8년 때에 칼린카라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 칼린카 전쟁은 어떤 사람들은 파키스탄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칼린카가 지금 현재의 방글라데시 쪽이 오른쪽과 서쪽이죠. 방글라데시는 오른쪽 파키스탄은 왼쪽입니다.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 쪽이 맞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돈이 생기는가 하면 현재 이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될 때 바로 무슬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동쪽 끝과 서쪽 끝으로 이렇게 전부 다 땅을 떼어줘서 우리는 무슬림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른쪽과 왼쪽 땅을 떼어줍니다. 그게 바로 동쪽으로 떼어줘는 땅이 바로 이스트 파키스탄이고 왼쪽으로 서쪽으로 떼어줘는 땅이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웨스트 파키스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스트 파키스탄, 웨스트 파키스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트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이제 이스트 파키스탄이 없어졌기 때문에 웨스트 파키스탄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인데 아시오카 왕이 즉위 8년 후에 칼링카 전쟁을 할 때 바로 이 방글라데시 쪽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이름이 이스트 웨스트 때문에 지금 서쪽의 파키스탄이다. 동쪽의 파키스탄이라고 하지만 저는 방글라데시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칼링카 전쟁에서 아시오카 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 10만 명 이상의 사람을 군인만이 아닙니다. 일반인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만 명 이상의 포로를, 전쟁 포로를 잡습니다. 그때 이제 아시오카 왕이 병이 생깁니다. 어떠한 병이 생기느냐. 자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나 많은 고문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굉장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거의 바짝 마른 그러한 몰골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했는데 한날 이 찬다 아시오카 많은 이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였던 아시오카가 그러한 불면증에 시달릴 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로 노비스 3위입니다. 3위를 보고 노비스라고 합니다. 3위 니그로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니그로다가 공략을 이렇게 탁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아시오카 왕이 노비스 3위 니그로다를 부릅니다. 니그로다를 불러서 그래서 너의 스승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이 아시오카 왕은 이때는 찬다시오카죠. 이 찬다시오카가 바로 노비스 니그로다를 불러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냐라고 묻고 스승과 함께 공략을 대접할 테니까 내일 다시 이렇게 스승과 함께 와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위 니그로다가 이제 자기 스승에게 가서 찬다 왕이 찬다시오카가 우리를 내일 공략을 하도록끔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스승은 급이 났는지 저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 나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위 니그로다는 그 다음날 혼자서 그 왕궁에 찾아가서 찬다시오카를 만납니다. 찬다시오카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그 왕궁에는 이미 많은 음식을 준비해놔 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스승도 오지 않고 하니까 신하들하고 이렇게 쭉 있는 데서 3위 니그로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공략은 당신과 당신 스승을 위한 거니까 어디든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먹으라고 하니까 이 3위 니그로다가 바로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아십니까? 찬다 아시오카 왕의 그 왕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태연하게 그냥 탁발로 이렇게 가져온 창에 차려놓은 그 음식을 바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시오카 왕은 다시 한 번 더 놀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불교가 도대체 어떻길래 스승도 아니고 이 제자인 그것도 3위인 니그로다가 나같이 이렇게 위험 있고 잔인하고 자비심이 없는 이러한 나에게조차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태연하게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해서 아시오카 왕은 아 불교가 뭔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즉이 10년째 되던 해에 불교에 기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시오카 왕의 스승의 이름은 상자불교 국가에서는 모갈리푸타 띠사라고 하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마하데바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 모갈리푸타 띠사를 바로 스승으로 삼고 이제 즉이한지 왕이 된지 10년 만에 불교로 기의를 합니다. 그리고 즉이하고 나서 20년이 지나자 이 아시오카가 바로 보드가야 왕사성 마가도국의 수도였죠. 그리고 사위성 기원정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룸비니 등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부처님의 유적지를 따라다니면서 성지 순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아시오카가 왕이 되고 나서 즉이 2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시오카 필라라는 것을 바로 그때 자기가 왔다 갔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아시오카 필라를 세웁니다. 거기에 보면 어떠한 글이 섞여져 있는가 하면 바로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에 노력하며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빛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글귀가 항상 그 밑에 적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오카 왕은 나중에 불기에 기한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아시오카 왕의 아들과 딸 즉 아들 마인다와 그리고 딸 싱가미타를 출가를 시켜서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스리랑카로 보냅니다. 스리랑카로 보내서 이 아들 마인다가 불법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가면 아누라다 뿌타에 있는 깔라마 빠사드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죠? 이 깔라마 빠사드 사원에서 지내면서 바로 불법을 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그리고 딸 상가미타는 부처님의 보리수나무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보리수나무 줄기를 가져와서 가져와서 심어서 지금 자야 마하 스리보디라는 이러한 사찰에서 보리수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시오카 왕에 대해서 찬다 쇼카 그러니까 자비심이 없고 잔인한 그러한 불법에 기여하기 이전에 아시오카 왕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르마 쇼카 불교에 기여하고 난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